자 용을 짓기 전에는 저는 용을 안 짓습니다 초반에 왜냐구요? 싫으니까 그래야 행운이 더 잘 걸리거든 과연 행운이 걸릴 것인가? 안 걸리네 원래 여기서 돈이 뜨면 좋은데 안 뜨네 안 뜨네 안 뜨네 망했네 이지순 대는 솔직히 아니야 대선사 따라하지 마세요 널 따라하지 말아야지 쯔쯔쯔쯔쯔쯔쯔 꼬방하면 심망해요? 개구라 까고 있네 왜 저 구라를 까고 있어? 나 저렇게 해서 깬적이 있어 스샷도 있다 쯔쯔! 나 저렇게 해서 스샷도 있다 스샷 보여줄까!? 틀엄망할 것 자, 스샷 보여주지 하찮은 존재같은 이라고 스크린샷이 어디있더라 스크린샷이 어디있더라 스크린샷이 여기있었을텐데 세이브가 없어 이건 뭐지 이거인가 그래 이거군 근데 저거 본적이 없어 친구가 재밌다고 줬는데 본적이 없어 박지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행운이 한개도 안걸리거든 매우 짜증나 지금 행운이 한개도 안걸리거든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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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심에는 햄버거나 먹을까나 점심에는 햄버거나 먹어야겠다 그리고 음료수는 주시쿨을 마셔야지 햄버거에 주시쿨이나 마셔야겠어 아 이분이 이거 나왔다 와 이거 나왔네 이것도 걸리기 힘든데 이 노래가 또 나오냐 왜 액션광극한군님 안녕하세요 주시쿨주제 어디서 치의안존중이라니 이거하고 화이트데이이랄까 뭔가 돌리빌이 보인다 뭔가 묘하해 묘해 묘하다 잠깐만 이거 필리안좋은데 자 아니야 자 행운걸려라 미스루에 팔로팔로미 안나오네 투순데 이런 투순데 라니 와 나만이 이러네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되지 진짜 매우 필이 안좋은데 아이고야 이런 스타트 모르고 시작버튼 눌렀네 다들 치는게 좀 이상하네 난 스마일을 하는거 같은데 뭔가 표정이 그래 자 여기에 이것까지 해주면 딱 맞군 자 이거 마치 캐릭터 도트처럼 뭐 눈 입이군 응 완벽해 아 사실은 이야 드디어 나왔다 아 그래드해야지 자 이제야 좀 희망이 보이는군 자 얼굴을 다시 만들어볼까 됐다 아 얼굴같애 이러니까 쪼 쪼 쟤기네 이거 마우스로 하면은 사람 어 졸라민이 안되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분이 아세요 디레인을 못 안할수도 있지 왜그래 사람이 요즘엔 또 취향이 있잖아 그런걸로 취향을 존중해주세이용 삶 aspir 하드빵 cuál 도뜬 일 사드 운빨이 괜찮은것 같아 한 일단 이것도 죽이면 다 강태로 다 강태지 참 근데 운빨이 다들 안 좋다 이거 근데 두배송 맞지 아이고야 좋아 행운이 떴다 돈 이 돈으로 행운이 더 떠야되는데 안 뜨네 안 뜨네 안 뜨네 흠 이거나 하면 뭐할까나 이오디나 해볼까나 흠 흠 흠 흠 좋아 행운 떴다 억게이드로 하자 와아 왜 하필이 이 자리에 이게 나오냐 커피댐 했어요? 그건 뭐지? 하필이 이 자리에 파벳이 걸려 왜 주식쿠라 흠 흠 추천 요즘에 가능 응 추천해도 돼 조합만 빼고 조합만 빼면 된단다 어이 뭐야 나도 이렇게 올라간다 친구어머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루팡이 땡겨 흰여홀님 안녕하세요 몽환해수 꺼져 난 그런거 안한다 맞다 맞다 이거 죽으면 조합대전 내가 조합을 싫어해요 이거 길막 못해 SCV가 제가 보면은 안 나와요 SCV는 절로 가기 때문에 길막을 못합니다 인용위원님 안녕하세요 몽환해수은 어렵잖아 귀막의 묘비 그래 오랜만에 길막의 묘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이브님 좀비합포헬 그거랑 몽환해수이랑 다르지 아 행운 드럽게 안된다 진짜 쥬시쿨같네 쥬시쿨같네 벗기기하다고요? 아 싫어 더하우스는 깼어요 쿨님 아 총룡님이구나 참 난 이미 게임의 유도를 파악하고 있다 난 이미 게임의 유도를 파악하고 있다 연선방과 단방 동생하면 되지 을이 자고있어 데리고 와볼까? 자고있는데 안쫓잖아 자고있는데 갑자기 깨어봐 애가 얼마나 싫어하겠어 을이 일로와봐 리아호국님 안녕하세요 아 위에 다른 분은 들어오셨나 안보이네 아 또 순대가 나왔네요 삼순대 미쳐버리겠네 시청자가 51명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순대 파티에 하여튼 복삼날대임만 향하세요 다순대 난 지금까지 유닛 놓친게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올레드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복삼날대님 저 옛날 후니는 알겠는데 저분의 이름이 뭐였더라 장마님 노푸드쥬님 애들이 이상한데 한바퀴 더 도는데? 아닌가? 애들이 이상한데 쟤네들? 야 쟤네들 뭐하는거야 방금 어 트릭오류를 튕긴다 트릭오류인가 무슨 일이지? 화이트데이 나 할까? 야 좀 이따가 화이트데이 나 할까? 화이트데이도 괜찮겠다 다른 일주면 추천해봐 그래 나머지 분들은 드랍은 안됐네 다행히 트릭오류장이라면 계속 이렇게 놔두면 게임을 끝낼 수 있겠어 아니야 트릭오류가 풀렸어 안돼 죽여 죽여야 된다 저 사악한 저글링드레스 죽여라 이런 트릭오류가 풀렸잖아 야레야레 행운손 따라 이럴쓰벌 아 욕해줘요 죄송해요 흠 미흥 04052님 안녕하세요 이것도 솔프리 안됩니다 참고로 흠 흠 아 진짜 깨기 힘드네 오랜만에 그냥 레이스 살리기라 할까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행운 절대 안떠 순대다 흠 사람이 죽을수도 있지 쯧쯧 사람이 한번 죽은거가지고 뭐라하네 쯧쯧쯧쯧쯧 아 시빌순대 나와야되는데 오늘은 시빌순대가 안나왔군요 아까꾼 원래 시빌순대가 나와야 재밌는데 아 오늘 점심에는 그냥 롯데야레야레야레 시켜먹어야겠어 흠 괜찮아요 그런거는 일리 안 안들려줘도 되요 으악 안돼 브루들링이다 아 버틸수가 없다 이게 1탄 이게 1탄 안돼 조금만 더 힘을 내 좁은 사망하다 썩어합니다 그리고 모타렐라 버그를 먹어봤거든요 치즈는 듬뿍 놀아라 그러니까 음 치즈스틱에 햄버거를 먹는다고 생각해 맘스터치가 짱 맘스터치가 짱 맘스터치가 짱이다 새우버거는 새우버거는 새우알로렉이 있는 사람도 먹으면 괜찮대 히로버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새우버거 새우알로렉이 있는 사람이 새우버거를 먹었는데 하나도 괜찮 하나도 하나도 멀쩡한거야 멀쩡해 그냥 새우버거 먹었는데 새우알로렉이 있는 사람이 먹었는데 멀쩡한거야 그게 바로 동태버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데 동태로 만들었다는데 아이구야 내 목숨없다 이씨 개근 이 자식 집네이너라 신혼여행이나 가라 해군이 이제 걸리니? 돈없다 아 이거 어떡하냐 나 못끼겠는데 이거 퍽에는 퍽어킹이 없어서 좀 짜증나 오케이 아 지퍼 나왔네 아 이제 꼴 있으면 또 극악이 나오는데 흠 흠 흠 흠 근데 피규어는 잘 만들잖아 뭐라 하지 맙시다 그래도 난 맥도네이드가 맛있더라 마우스터즈가 터짱이고 마우스터즈가 터짱이고 흠 흠 아 그냥 마우스터즈가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예 트리거 오류 났다 아싸 트리거 오류 좋아 한바퀴 더 돈다 모든것은 계획대로 흠 흠 흠 흠 흠 흠 나 유닛도 못 뽑았어 피닉스도 그거 걸려라 한바퀴 더 돌아 자 오오 언니와 안녕하세요 자 너도 한바퀴 더 돌아야지 안 돼 안 돼 가지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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